과제 1. 듣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세 하숙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굴 찾으세요? 실례지만 영수씨 좀 바꿔주세요. 영수씨 지금 안 계신대요. 그럼 리혜씨 계십니까? 리혜씨는 지금 친구와 통화 중인데요.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씨하고 정희씨가 있어요. 그럼 제임스씨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오케이. 그럼 학술집 주인의 민철의 뼈에서 가면 그럼 케린의 심의 민호씨가 뼈디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세 하숙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실례지만 영수씨 좀 바꿔주세요. 영수씨 지금 안 계신대요. 그럼 리혜씨 계십니까? 리혜씨는 지금 친구와 통화 중인데요.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씨하고 정회씨가 있어요? 네, 그럼 정수씨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잠시만요. 아, 클린에씨 지사장 뼈파 뼈비는요? 네, 정수씨 직원 안 계신대요. 네, 맞아요. 안 계신대요, 어? 어플라. 어, 짜라이다 안 계, 안 계신대요. 아름다운 눈에 짜라이로 배파카인다요. 오케이. 네, 샬리 교사이비로 바비는요. 앞으로 정회음, 어, 정희. 정희씨. 정희. 네, 오케이. 무슨 뜻인지, 네, 바디벨이 릴리에서 뵈지요. 여보세요, 헬로우. 여보세요, 영세 하수지입니까? 헬로우, 정세 상아와라. 네, 그렇습니다. 호파레, 누굴 찾으세요? 누구 찾아래? 실례지만, 아나베매, 양수씨 좀 바꿔주세요. 양수씨 고풍을 해봐. 양수씨가 아쿠, 아쿠 안 계신대요, 무시우. 그럼 다소 류애씨 계십니까? 류애씨 받아라. 류애씨는 류애씨가 직권친구와 등에 진내 통화 중인데요. 홍변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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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도 부분을 해보지게 하시네요. 홍변이래. 제임수씨하고 정우이, 홍변이요. 선생님이. 그중, 제임수 씬 네. 정우이가 있어요. Şu 아래. 그럼 다시 제임수 씬 좀 바꿔주세요. 제임스 고 대세일라고 봉에 비바. 홍변이래. 네, 잠깐만. 홍변이래 기다리세요, 상비가. 네 잘 하셨어요. 네. 리슨링가 비닐이 번호 비닐이 수록 나우 듣고 말해라 해서 쓰고 말하기 시험에 번호 달에 엔사한테 구필을 하면 거풀아 그 파침에 번호 디마가 다르마 우정 뒤 비닐이 하우자라 팝에 하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소라가 교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단에 마시니래 동해진이시고 홍삼에 대화를 만드십시오. 바로 아비않라사비오 번호는 반디짐 번호 외네 마리아 번호 외네 마리아 오케이?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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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마이아 씨 저 웨이예요. 안녕하세요. 웨이 씨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경주에 출장을 왔어요. 친구들도 다 자있지요. 네. 바꿔줄까요? 네. 양경 씨 좀 바꿔주세요. 웨이 씨. 친구들이 웨이 씨를 보고 싶어해요. 언제 올 거예요? 저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논 학교를 갈 거예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계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반가워요. 웨이 씨. 우리는 웨이 씨가 없어서 아주 심심해요. 빨리 오세요. 여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분 다 잘하셨고요. 리얼롱자 말 번호. 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꽃뼈길에서 가고 싶어요. 네. 여보세요. 마이 아시. 저 웨이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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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배마래. 경주에. 경주에만. 주장구와서요. 주장구. 주장구. 와서요. 낙게를. 징구. 드루도. 동예진권에. 이. 아니. 여기는. 여기요. 지도에. 신고. 여기요. 이. 방광시가. 네. 네. 미국이 배우. 지금ont이. 프린트蛇. 인해 네. 로그. 이제 삼국어. 다이. 아니. 다이. 로그. 제인의 롤롤랑 어울리지 기이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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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하세요 네 바꿔줄까요 홍외비야말라 네 양양씨 요우 Henderson ج은 лучше 모든 ability Row 도LS 여러분 저녁 담 bok 이 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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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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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꿔주니까요? 양경씨, 양경씨 좀 바꿔주세요. 웨이시, 친구들이 웨이시를 보고 싶어해요. 언제 올 거예요? 저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학교에 갈 거예요. 짐수씨 계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가워요, 웨이시. 우리는 웨이시가 없어서 아주 심심해요. 빨리 오세요. 네, 이제 월요일에는 학교에 갈 거예요. 네, 이제 월요일에는 학교에 갈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계속 계속 헤헤 너가 헷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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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사필 빠를 사랑하는 Sage communaut가 나 차이 Boss 이거 이거 모 이롱viewer 너에 니가 부르는 걸 から 시 시 시 다 나 나요 가니 네, 시 시 거에요 네, 시 거에요 네, 이번 주말에 너는 이 배양마죠 집에서 에이마 어, 푹가 파도 왜 내 차차이거, 너? 네, 네 네, 네, 왜 내 차차이거에요? 네, 네, 왜 내 차차이 안아요? 어, 맞아요 그럼, 밤에 물고 있는 바래요? 띠워넣어, 너와 나의 배양마셨다고 하는 거에요? 푹 쉴 거에요 너와 밤에 물고 있는 나의 배양마셨다고 하는 거에요? 네, 네 네, 다음은 킬리네시 네, 내일 몇 시에 오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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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고요. 다음은 어떤 영상이? 저녁에 불고기로 만들 거예요. 아, 년이만 불고기를. 아, 딱인 뼈로만. 불고기를 먹는데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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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를 왜 뼈라이 먹나? 네,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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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고기. 네. 네, 잘 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동창에 대한 낙동창시에도. 또한 서로 이제 나가고. 어쨌든. 다음은 여기 다시. 네. 이분. 이분 겨울인. 요. 추울 거예요.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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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밤에. 양수 씨가 요즘 좀 바빨 거예요. 바쁘 거예요. 양수가 구들로, 롤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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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아 유용히 기차가 기차가 굿 아 도착할 거에요 여자가 마자 미사 영롱이 맞아요 고수하자로 마자게 체인 드림 원어 곧 착할 거에요 마자 아영 하셨어요 이렇게 아 자 다음은 누구누구 너무 좋잖아요 모 씨가 신발 동사장 выпол pequeña 십 번먼 자고싶어요 세밀내라우etus 생명의 랄리 베 에이 치친에 에이 치친에 맞아요 아예 롸이 아래에 루에 오십시오 어이마 매진에 택시 아예 이거라에 루이 자아 생명의 랄리 베임에 이 친기라고 지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생명의 랄리 베이치 네 네 자완은 디디 라이시 네 한 게면 주세유 다쿠베 다쿠베 베 베바 네 맞아요. 방문 켈린다시? 당신만 사랑해요. 당신은 당신. 당신은 당신.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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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로 진감한 기다리세요 수능을 향해iga 수능을 향해 수능을 향해서 다흐아가 어디다시 경고만 내내 네, 네네 왜. 조금만 네네 왜. 더 주세요. 네네 왜. 네네 왜. 네네 왜 비가. 오케이. 더 주세요. 네네 왜 비가. 더 주세요. 오케이. 에디 다시 조금만 더 주세요. 소류면 더 소화자. 타비로. 조금만 더 주세요. 네네 왜 타비로 바를까. 한국사람 맘. 한국사람 맘 사랑해요. 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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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자피엔비야.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민우 씨. 소주 맘 마셔요. 오 소주 맘 마셔요. 아야. 아야 제 세균이랑 잘 하죠. 네 잘하셨어요. 하구요. 네 잘하셨어요. 아야 제 원의 일에. 고마유가 지킬이 델와. 오 ORO. 오시. 아야 제. 아야 제. 아야 제. 아야 제. 아니까 제. 아야 제. 아야 제. 아야 제. 아야 제. 아야 제. 안 아빠. 아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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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 뭐. 음. 아니 마. 뭐. 내가. 왜. 내. 더. 저의 . 아. 말. 내 포도만 먹어요 가방 선물만 주세요 아 내 가방 성불만 주세요. 성불만 주세요. 헬레 상불로 지내던 번호. 자, 켈리나씨. 잠깐만, 나가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나가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러멘씨. 네, 이만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만나면 그 이도하잖아요. 네, 커피만 마셔요. 네, 커피만 마셔요. 커피만 마셔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일단 러시아는 이 영상은 옆에 전화하고 있어요. 제시아는 이를 연락하여 다음 시가를 따로 알아보고 초청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어떤이 지내던 거에요. 이게 스와 같이 시간인데 맞게 가르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